그럼 민주당의 통합비례정당, 그러니까 위성정당에 누가 들어갈까요?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조국 전 장관 신당의 참여 가능성도 나오는데 구체적인 참여 범위와 비례대표, 순번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겁니다. 강영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논의를 마친 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세진보연합 등 소수정당과 구성 논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반 윤석열 세력과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인 만큼 조국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나오는데 민주당은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혹시 모든 정치 관체 안에 조국 신당이나 그런 데 합류가 될 것 같나요?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특정 지은 상태는 아닙니다. 정당들과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이고요. 시민사회 쪽과 지금 계속 같이... 지도부 한 의원은 MBN 통화에서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이 우선시되는 건 통합 비례정당의 취지와 방향에 맞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비례대표 순번의 배치 역시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지난 총선에선 비례대표 1에서 10번을 시민사회 추천목과 용혜인, 조정은 의원으로 배치했고 자당 추천목 쓴 후순위로 몰았습니다. 먼저 당선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민주개혁 세력들에게 내어주는 게 민주당의 막형으로의 책임이 아닐까. 다만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가 막형으로서의 책임과 함께 권한을 언급한 만큼 민주당을 앞번호에 배치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통합 비례정당 구성에 합의하더라도 순번다툼이나 지역구 조정 문제, 당내 비례후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창당까진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